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성들의 손은 촉촉하게 안해주죠? 남성들의 손은 작기 싫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좀 불편하네요 지현씨에게는 남들에겐 말 못할 노출증이 있다 오늘 계획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합주 다같이 하면서 여러 영상을 녹화를 하는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각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놀다가 시간 되면 가자 밥 뭐 먹을 거야? 우리 여기 배달음식 맛있는 거 없냐? 뭐 먹었나 봐? 자연스럽게 내 스킨 쓰는 거야 모두를 기대하는 눈빛 배달음식 맛있는 걸 소개해 줄 거야 빨리 말해줘서 좋겠어 지금 사운드가 비잖아 뭐 하는 거야? 스킨 다 흘리지 말고 아르니가 파스타 해 주고 우리는 더 먹고 싶은 것을 편의점에 가서 털어 오는 거야 어?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로스포가 낸 계획 중에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처음 낸 계획 아니지? 그러니까 너의 계획은 좋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션님 핸드로션님도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 핸드로션님만 동의를 하면 수분크림이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달팽이 크림 달팽이점 그 발음에 기름딱 유 비 칼 나왕이 나왕이 이 브이로그 유어 포킹 모든 모자이클을 통해 네 그러면은 트랜지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바울은 안돼 진짜 아 바울로 해줘 내 아이덴티티라고 밥먹는 시간대라서 바울은 좀 부담스러워 좀 참신한 걸로 한번 부탁할게 바울 빼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편의점으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간 소스에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동을 못하고 지금 직접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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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뜬단 말이야 노란딱지 붙는단 말이에요 김포의 시골길은 요거 타고 가야지 김포의 시골길은 정말 조용하네요 조용필 선배님 진짜 정말 존경합니다 조용필 선배님 이 영상을 보면은 연락 한번만 주세요 제가 꼭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 자 유대한 시청자 여러분들께 노래 한번만 올리겠습니다 곡 제목은 나의 살던 고향은 잘 들어주시구요 오토튠이 조금 과하게 들어갔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커버를 해볼테니까요 한번 불러볼게요 R.O.T.T님 지금 나의 살던 고향은 부를 건데 가성으로 화음 좀 넣어주실 수 있나요 안녕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정음으로 그럼 화음 한 번만 넣어주세요 카메라 워킹 해주세요 아예 아 가시죠 아예 지금 나의 사이로운 고향을 불렀구요 ROTC님은 멀리서 놀리는 사람이 저 허움도 못지않고 부끄럽다고 하시는데 이게 유튜버가 가셔야 될 충량입니다 뭐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운드는 안 배워도 좋네요 편의점으로 상당 이동을 해볼게요 트랜지션 넣고 편의점 갔다 왔구요 편의점에서 통신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그때까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모두 삭제가 됐어요 정석씨는 귀찮아서 찍지 않았다는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다 여기 아른씨가 만든 라면 같은 비주얼의 파스타도 있구요 이제부터 잘 먹겠습니다 나 스니퍼 끌고 와도 되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나 안 나오잖아 빨리 옷 입어 아흐 다들 이제 촬영을 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요 이제 그 뭐야 촬영하는 장소가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 촬영이 잘 성황리에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지현아 내 라이터 너한테 있냐? 빠르게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어? 오케이 이따가 뵙겠습니다 겨울의 정상 이 동간에 군가한다 온호 목상한다 이 동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군관은 전우 목소리 안 들린다 군관은 전우 군관씨자 하나 둘 셋 넷 난명의 병장 뭐하나? 내가 인솔한다 상관이 지금 뭐? 예비역 병장 리등병 사사냐고 사사냐고 군관씨자 하나 둘 셋 넷 결의 예능들 걸어가면서 해야지 뭐하는거야? 아들로 태어나 하나 둘 셋 넷 조국을 잡히는 보람찾는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으며 깨끗이 피고 무궁화꽃이다 사당가 하나 둘 셋 넷 조국의 부름맛 우리 이 새끼 세션이다 이 새끼 세컨 기타 빡빡빡 뭐해 뭐해 이게 뭐죠? 이 새끼 세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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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김없이 일을 하는 정석희 하이 지금 이렇게 찍지 마세요 오늘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찍어봐야 아는데 어 일단은 다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다 도착을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각기별로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메인샷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촬영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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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네 그냥 뭐 할 거 없어가지고 일단 혼자 드럼 좀 돌고 있구요 네 네 다른 별말은 왜 이렇게 누가 아니야? 반송문 받는 것까지 할까? 스탠드 다른 유인 할 거 없네요 다리 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가요? 지금 추워서 더운 바람을 새고 있습니다 야 시청자한테 그렇게 무려하게 말하지 뭐 오늘! 오늘 맡은 임무가 무엇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 거 할려구요 오늘 서버 촬영입니다. 오늘 루션 핸드크림씨는 핸드크림? 핸드크림? 미스터 핸드크림 오늘 촬영에 임하는 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되려는 것 같다 레디 액션 루션 핸드크림 안녕하세요. 로드석키고요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조명 먼저 보면서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개 멋있네 친구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아이디어 내주고 있는 덕분에 좀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아르시의 표정이 좋지가 않다 표정이 안좋으세요 녹음이 좀 잘될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잘 안되가지고 오늘 메트로놈이 잘 안맞는거 같은데 아 이게 제가 휴대폰 LED랑 맞추면서 하긴 했는데 불빛은 맞는데 이게 레이터지가 걸려서 아마 이게 좀 안맞지 않았나 이게 또 에어팟 특성상 좀 배터리가 떨어지면 레이터지가 좀 걸리는데 내 뱀면 차질없고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또 다 혼자만 남겨놓고 나가는구만 이렇게 라면도 먹고 정말 난장판이네요 오늘 안에 촬영을 다 끝낼 수가 있을지 어우 배아파 아 똥마려 진짜 최종보스 느낌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최종보스 최종보스야 자 주세요 갑니다 눌렀어 자 주십쇼 액션 레디 액션 드랍 더 모더퍽힌 비트 한번만 주세요 레디 고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오롬 привет 아 share 요 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3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 진짜 몸도 힘들었고 몸이 좀 힘들었어 근데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지 다들 고생 많으셨고 조명이 꺼졌네 이제 뉴대아 브이로그를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4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로스포아님 로스포아님 고생 많으셨어요 만약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나올 작곡물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마지막 인사를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27일 날 전역합니다 로스포아님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22년에 가요 아른님 자꾸 아른아른 거리는 아른님 마지막 인사 오늘 이번에 영상 찍는 거 되게 먼 길인데 군대까지 나와서 추억까지 쏟아가면서 너무 고맙고 진짜 로스포아님 대회 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같이 도와준 우리 학교 친구들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자면 일단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아버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도와준 친구들 병익이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두 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지션 누가 할래? 마지막 트랜지션 누가 할래? 마지막 트랜지션 누가 할래? 마지막 트랜지션 마지막 트랜지션 마지막 트랜지션 마지막 트랜지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